지은딱아 어? 잘 안들려 무슨일이야? 여보세요? 어디야? 지은딱 너 어디야? 부디 다음생에서 우린 기다림은 짧고 만남은 긴 인연으로 그렇게 만나지길 빌어요 얼굴 봤으니 됐어요 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 할 수 있어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너로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널 살릴 수 있나던데 네가 안살아진다는데 부디 오래오래 다행히 넌 잘가요 잘가요 안 돼 우리 다음 생에도 반드시 반드시 다시 만내자 당신이 살아주게도 지나는 겁니다 꼭 만날 거야 어릴 수 없으니까 숨겨달라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가끔 울어준다는데 너무 많이 울지는 마음이야 질껏 충청 많이 기뻐하고 가끔 성적이 돼서 사람, 사람답게 잘될려고 하고 있는 걸 용적이 무슨 바람에 You meant to me And now Cause now I'll pay the price Cause in the night of the day 미안해요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가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잠깐만 없을게 다음 생에 꼭 생명 가득하길 때 오래오래 다 생길 때 있을게요 그렇게 해달라고 정리해가서 생각해볼게 도대체 맞아 그렇게 인지 막 그렇게 시작 horror 한국 한국 평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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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시작이 출신이 참고로는 많은 마음의 말을 하겠는가 그들은 어떻게 모르셔야 그리고 그는 천국의 공간의 추천만 하는 것이 여기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이다 아주 많은 한국과 한국의 공간이 이 촬영이 나라고 부 presumable 이 영상에 대한영향을 받으시고 이 해왔야의 영상에서 숨어있고 진짜 시원하게 먹었죠. 거기야.